아 이거 뭐야 이게 아 이거 개다 꽃송이 꽃송이야 꽃송이야 꽃송이 오마이갓 우와 여기와봐 여기와봐 나 혼자 개기 아까워 아우 이거는 와서 봐야돼 걸어가면 딱이다 딱이야 와 여기 건너가 저기 앉아다 여기 여기가 돼 우리 내년 요리해야 하나 발견했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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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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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쁘네 그건 참 예쁘다. 어쩜 이렇게 곱게 생겼을까? 아 좋습니다. 아이고 색도 예쁘고 예? 네 그래야 된다니까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아까 그건 나도 잘 해야 되겠어. 노랗게 속에 이렇게 된건데. 얘도 또 있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위에를 잘 덮어주세요. 얘는 나무였고. 원래 나무였어? 네 됐습니다. 이거 뭐야 이게. 이거 개다 꽃송이. 꽃송이야 꽃송이. 오 마이 갓. 여기와봐 여기와봐 나 혼자 캐기 아까워. 이거는 와서 봐야 돼. 빨리와. 안돼 안돼 빨리 와야 돼. 진짜 무지할 수가 없어. 이게 10리 밖에서부터 보인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리와봐. 여기로와봐. 여기로와봐. 여기로와 앉아. 앉아. 세상에 세상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굳이 이런일이야. 대박. 꿈을 잘 꾸고 오셔. 아니 근데 혼자 들고 한게 너무 무섭건데. 회장님. 네. 늘 뒤를 데리고 다니세요. 잘 데리고 다니면. 흘리래. 맞아 맞아. 먼저 밑에 밑에까부터. 잡아줄게. 으이씨. 오케이. 묻어주고. 또 자 이거 해봐. 자. 둘이 둘이. 이거 혼자 하기 힘든거지.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 으이씨. 우와. 다윗돌 하나. 다왔는데. 오마이갓. 냈어. 뿌리가. 아니 뿌리 끊어지지 않아. 오마이갓. 이거 잘라야 돼 그냥. 네. 오마이갓. 오 오마이갓. 오 마이갓. 우와. 이거 봐. 하하하하. 이거 좀 들어봐. 그 뿌리가 좋을 것 같아. 끊지 마. 그 뿌리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 이야. 오마이갓. 끝났어. 언니가. 언니가. 세 군데 있어. 네 군데. 다섯 군데. 우와. 그 쌀이 다야. 쭉 내려오면서. 여기도 있어. 쌀이. 오마이갓. 여기 보세요. 너무 좋아요. 네. 대단합니다. 참.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괜찮을까? 이거 좀. 여기다 이제 내려놓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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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마이갓. 언니 괜찮을겠어 이거? 이거 괜찮아요 우리만. 잘 봐야지. 이거 카메라에서 봐. 이런데 깨끗한 거 아닌가 이거? 좋으네요. 앞에 저 산 좀 봐. 와. 요즘 정은 같아요 온 것 같아. 와. 단풍도 여기는 예쁘네요, 이 단풍은. 네, 멋있습니다. 여기 나무 좀 봐. 여기 오니까 환해. 이 노란리도 이제 반가워요. 어머, 여기 끝내주는 자리다. 교장님, 내년에 우리 삼겹살 더 먹을 때가 너무 많네. 여기가 좋다, 여기가. 조금 덜했을걸, 추울 줄 알고 입었더니. 아, 더워. 좋다. 너무 좋다. 아, 진짜 이거, 어머, 어머, 어머. 완전히 이거. 완전히 이거. 너무 좋다. 수채화 그림, 한 폭의 풍경화 그림 밑에서. 지금 식사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네요. 네. 아이고, 좋다. 진짜 멋있다. 너무 좋네. 맛있다. 너무 좋고. 좋다, 좋아. 안내주네요. 이거 묻힌 거야, 집에서? 아니, 우리 그 애기가 묻혔어. 다 이렇게 해온 거야, 고추장에다가. 내가 조금 더 양념으로 했든가 하면 또 그랬을 거야. 그랬든가, 어쨌든가 몰라. 아무튼. 고생하겠습니다. 네. 다 넣을게요. 아이고, 대장애. 완전히. 너무 책인 거는 씹어서 저기만 먹고 내려놓을게. 몽땅 넣어버렸어. 아낌없이 더. 아낌없이 주려 한다. 아낌없이 주려 한다. 아낌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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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에서 이처럼 깔끔한 거 처음 봤어. 아이고, 뭐. 깔끔해요. 늘 우리는 이 정도 기본 아닌가? 아이고. 저기. 우리는 늘 이 정도는 기본 아닌가? 아이고. 아, 뒤에 단풍이 무로 익어 가는데. 단풍 속에서 비록 라면이지만은 참 맛있겠네. 분위기 좋고. 그냥 라면이 아닙니다. 분위기 좋고 또 우리가 땀을 흘린 뒤에 먹는 라면이라 참 맛있을 것 같네요. 송연이가 들어갔습니다. 응. 얘가 너무 아름다워요 나네. 응. 응. 참. 해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냥 저거까? 그냥 뭇까? 저거 하나에다가 했거나. 어차피 이렇게 떠야 되니까. 쓰게 많이. 그러자면 여기다 해서 냈는데. 기차 갖고 왔는데. 아 얘한테? 저기 좀. 날계란이 있어서. 찜기가 안 맞았나? 그랬나 본데? 갑자기. 거섯은 조금 더 익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뚜껑을 닫읍시다. 오케이. 국물 간 좀 보세요. 숯불로. 간간해 보이기도 하는데. 아이 먹어. 마셔봐. 괜찮아요. 괜찮아. 왜냐면 밥 말아먹지 뭐. 좀 더 할까? 라면 수프 3개 놓은 거잖아. 물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김치가. 조금 더 넣어. 오케이. 김치가. 네. 맛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말아줘. 일을 많이 했는데. 아 일을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언니. 잡수 잘 자니까. 국물 줄 거니까. 그래 줘. 먹고 더 먹는데. 맛있어. 이제 그래도 봐서 다 컨덕이 다. 국물이라고. 맛있어. 그럼 그럼. 사과한 거지. 응. 밥을 어디다 볼까? 놔둬라. 그냥 먹어. 응. 우리는 여기다 덜어 갖고 먹고. 우리는 여기다 덜어 갖고 먹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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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향이 그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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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응. 원래 시원하게 먹으려면. 빨리 오세요. 아니. 예. 맛있게 먹읍시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응. 잘 퍼졌어. 먹자고 하는지. 맛있게 먹어야지 또. 응. 먹고 힘내서 또 이러고. 응. 또 버졌다. 응. 응. 주기만 끓였으면 됐나. 밥이 됐으니까. 진짜 맛있겠네. 밥이 됐으니까. 그렇게. 국물이 좀 있어야지. 맨날. 요게 세 개 끓이기엔 좀 적은 거 같아. 내가 그렇게. 응. 내가 다 먹을거야. 응. 내기까지 끓여서 올려요. 아. 거기 없을 땐 내기까지 끓여요. 한 입에 끓여요. 그렇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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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응. 언제 이렇게 반찬을 했어요?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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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분이었어. 응. 어렵지는 않은데. 응. 시간이 오래 걸리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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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뭐 안주. 뭐 한국집에서 뭐 할 때. 응. 계란말이. 메뉴가 있을 때. 응. 계란말이 시키는 사람을 중앙에서 제일 싫어한대. 그런데. 응. 왜냐면 지키고. 맞아. 이러면 급히 할 수 없는 거니까. 응. 여기 계란말이 별로. 안 알려졌거든. 우리 젊었을 때. 응. 근데 한번. 건우연속국에. 선우제덕인가 나와가지고. 계란말이를 막 막 말하더라고. 그래서. 계란말이 좋아한다고. 응. 아마 그 뒤로 많이 계란말이 더 유명해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응.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이지. 지금 이야기 아니고. 한. 30년. 25년. 응. 응. 그때 아주 옛날에는 늘. 응. 계란도 귀에서 요리가 잘 없었을 거야. 맞아. 맞아. 뭐 밥에 넣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고는. 김밥 같은 데 넣고. 응. 계란 삶아서. 소풍 갈 때 주고. 응. 또 계란찜 해 먹고. 응. 어느 음식에 넣는 것만. 응. 옛날에. 송이가 돌아와서. 응. 식감이 되게 좋다. 그렇죠. 옛날에. 모든. 소비영화는 봤는데. 응. 시골이니까. 여기 닭을 키우잖아. 응. 근데 이제 닭이 계란 낳았어. 계란 나면 항상 꼭꼭꼭 해. 맞아요. 신고 안 하. 진영 가서 사람이 그걸. 낳다고 얘기해. 그래. 꼭. 진영 가서 사람이 그걸 훔쳤는데. 그게 철도적으로 되더라고. 응. 계란을. 응. 옛날에. 지금 그 깐 100년도 더 된 이야기지요. 옛날에는 서리 같은 것도 봐줘버렸잖아요. 뭐 통계나 안하지만은 그거. 그것도 고조주입니다. 귀할 때니까 더 됐나? 개가 될 가능성이 많네요. 닭이 될 수도 있고. 사소한 요만한 거지만. 그렇지, 그렇지. 여기 있잖아. 닭이 안전히 언니가 잘 났구만. 근데 우리 면수님이 테이블 세기는 참 잘해. 뭘 잘해, 이거 찍어. 아냐. 이거 알뜰하니까 그냥 대충 넣어도 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분이기가 있어요. 똑같은 걸 해도. 그래서 찍어놓으면 진짜 이쁨. 응. 다른 사람 봤는데. 맨날 여기 캠핑 가서 찍어놓은 거 보면은. 맞아요. 나도 이렇게 파티 세팅을 잘해. 그 사진을 보고. 타이틀 사진을 보고. 내 동생 친구랑 저기가 그러더래잖아. 도대체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해 놓고 먹냐고. 증상하가지고. 그러니까 딱 언니더래. 언니더래. 그래서 언니답다 이랬대. 자기가 보면서 내 동생 뭐 그랬다고. 응. 내 동생이. 언니 밖에서도 아주 그거 참 언니다워. 잘해놔서. 아, 비가 올라오나? 올라? 괜찮아요.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한 일 다 했으니까. 괜찮아요. 큰일 들어서. 초기의 멕점은 이루었으니까. 이루었으니까 뭐.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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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좀 물 좀 봐. 이것도 완전히 거울이네 거울. 올해는 이제 비가 조금. 아직 돌아서요. 물 많지는 않죠? 거울이야 거울. 비친다. 비쳐. 아우. 추었네. 뭐가 하나씩 꼭꼭 떨어지는구나. 응. 아우. 좋은 곳이에요. 좋습니다. 진짜. 참. 이게 노란 거 봐. 이거. 가을은 아름답지요? 너무 있어. 무게가 있어요. 갈라프레 갈라프레. 가을은 참. 중후한 멋이 있어. 아름다우면서. 봄은 화사하지만. 가을은 좀. 응.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